1명씩 페널티박스로 물러났고 4대4로 진행하겠습니다. 김상우, 김기성 들어가고요. 돌아섰습니다. 4대4는 맨투맨플레이를 잘 해주면 됩니다. 자기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확실히 위치 봐주고요. 이동구, 슈아트! 이동구의 추가 골! 오늘은 편안하게 볼 수 있나요? 이동구 선수의 골이 터졌습니다. 어떻게든 지금 14분 동안 계속 크레이즈 쪽으로 계속 넘어갔었는데 지금 뭐 이동구 선수의 골로 다시 분위기를 우리 HL 안양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스코트 2대0 이동구 선수의 골이 터지면서 동구매직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는군요